자 183기 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이지만 백퇴된 힐링센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데 과연 백투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로 그 질병들을 치료할까 오늘은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든 질병에 뿌리가 있을텐데 그 뿌리를 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올라온 이쪽 잎사귀 저쪽 잎사귀 그 질병의 증상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치료법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프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지나지 않고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먹다 보면 여기 아랫배가 아픈데 냉장히 터져서 아플 수도 있겠죠 진통제를 먹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가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압 강화제만 평생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한폭담 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들이든지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증상만 제거해 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그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현대의학은 증기기관차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세상이 전부 빨리빨리 빠른 자가 1등인 세상이 돼서 질병도 뿌리는 모르겠고 우선 증상이라도 빨리 없어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증상을 제거하고 제거해도 뿌리가 살아 있는 한은 그 질병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으라고 하는 처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라도 이 질병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거의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생활습관 자체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를 좀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모아줘서 평생 이것이 하나가 되면 그게 또 건강한 품성이 돼야 될 텐데 너무나 증상을 쫓아다니는 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성산소가 암 또 여러 가지 노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위염, 위계양, 위암, 동맥경화증 또 치매, 파킨슨, 아토피, 피부염, 건선, 함포진 이름은 수없이 다양하게 붙지만 이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 중간 원인, 최종적인 원인들이 있겠는데 이 원인을 찾아내면 그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수많은 질병이 있겠지만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독소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또 양방에서도 양방의 의과대학에서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존스옵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수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모든 질병들은 결국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니 이 많은 질병이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폐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에 한 20번 이상 여기다 굴뚝 설치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죠 뭐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담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폐암이 17배 이상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리는가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담배를 피웠을 때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연기 속에는 수많은 유독성 물질들이 있는데 적어도 6천 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몸 속에 들어오면 내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가만히 놔둘 턱이 없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지금 들어오는 거냐 그러면서 막 무기를 쏘는데 백혈구의 무기는 활성산소입니다 담배 한갓이 피웠을 때 들어오는 그 물질들 케미칼을 다 분해시키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보면 자그마치 100조개 이상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는 쇠까지 녹일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활성산소가 폐포를 공격했을 때에 어느 정도냐 어떤 부위가 더 심해졌느냐에 따라서 폐기종이냐 폐렴이냐 폐암이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암도 결국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활성산소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 간경화증은 뭘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술, 술하고 간경화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술을 마시면 그 속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고 그게 독소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간에서 이 알코올을 어떻게 해독해 주는가 하고 보니까 알코올을 일단은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요? H2O, 물,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해 주는 것이 알코올 해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해 주는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부드러운 간을 자꾸 두들기고 두들기고 두들기다 보니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진 뚝살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경화증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백내장은 햇볕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햇볕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자외선이 여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삼중항산소를 한방 땅 치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뀌고 그 활성산소가 눈에 있는 수정체를 녹슬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하얗게 녹슬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백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밭에서 일을 하면서 햇볕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백내장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백내장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뇌졸중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우리 몸은 채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생리적인 소화기관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소화가 되기는 되는데 끓음이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 끓음이 채식을 할 때보다도 육식을 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또 발표가 됩니다 그 활성산소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딱 만나면 산화콜레스테롤이 되고 그 산화콜레스테롤이 피를 타고 돌다가 혈관 안에 있는 혈관 점막 세포를 또 녹슬게 하고 상처를 내고 녹여버려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점막 밑에 자꾸 쌓이다 보면 혈관벽은 두꺼워질 것이고 탄력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동맥 경화증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늘어나질 못하고 탄력이 없으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뇌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 활성산소가 혈관 점막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피가 다니는 통로가 옛날 같지 않고 좁아졌어요 좁아진 통로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비결밖에 없고 세게 품어주면 그 과정에서 심장도 무리가 갈 것이고 그리고 세게 품어줬을 때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찾아온 고혈압을 죽을 때까지 콩알 먹듯이 그냥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조절이 되지 않냐 하는 날이 오고 터지든지 막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남편이 속 썩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정도 이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DNA 딱 망가뜨리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만 분해해 보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활성산소가 어떻게 그 모든 질병을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핵이 있고 핵 주변에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떠다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세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짝이 맞으면 아주 평안합니다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외선으로 한 번 맞았든지 방사선으로 한 번 맞았든지 그러면 그 전자 중에 하나가 찢겨져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특별히 이 몸을 공격하는 불안정한 프리 레디칼 중에서 산소가 전자나 원자나 뭐가 하나 짝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상태 얘들이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수많은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 프리 레디칼을 그냥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음식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공기와 함께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위장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물질이 뭔가 짝을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없다 그러면 갈비뼈 하나 없는 아담처럼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위장 벽 세포를 바라보니까 세포가 있고 세포 주변에 전자가 떠 있는데 저기 붙어있는 마이너스 전자 뜯어서 여기 빈 데다 딱 껴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외로워서 여기 저기 활성화되어 돌아다니던 산소가 이 세포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딱 뜯어가지고 자기 빈자리에 집어넣더니 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암정된 산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는 찢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포가 또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불안정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하나를 뜯어와요 그 옆에 있는 세포는 또 다른 활성산소가 돼서 그 옆에 옆에서 또 뜯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눈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으면 안질환 간에서 이런 일이 진행됐으면 감질환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몸속에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 산소니까 혹시 하나 찢어먹었어도 금방 날라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활성산소가 더 무서워지는 것이 뭔가면 이런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가 여기저기 공격하지 말라고 기름으로 보쌈을 해버립니다 활성산소는 기름을 좋아해요 기름 중에서도 부글부글부글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활성산소가 하나 뜯어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 보따리에 찌들어 붙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활성산소와 치질이 만났다 그래서 과산화 치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즉 들어와서 간에도 지방이 있을 것이고 장에도 지방이 있을 것이고 어디든지 그 장기에 이 활성산소가 기름기로 뒤범벅이 돼서 찰떡처럼 달라붙어 버리면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인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병명이 붙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있는 여기 막막에도 기름기와 함께 거기로 들어온 활성산소가 딱짝이 돼서 찌들어 버렸다 저 쇠가 반들반들 하지 못하고 뭔가 거칠거칠하고 색깔이 변한 것도 그게 산소가 달라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녹슬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 막막에 이렇게 활성산소와 기름기와 함께 찌들어서 달라붙어가지고 과산화지질이 상이 맺혀야 되는 막막에 달라붙으면 닿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황반변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간에 이런 것들이 평생 자꾸 달라붙는다 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간경화증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간염까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최장이라고 하는 장기에도 과산화지질이 자꾸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 공장이 가동이 안 될 거예요 랑겔 한숨에 베타 세포가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잘 인슐린이라고 하는 홀몬을 못 만들어낸다? 그럼 당뇨병이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활성산소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지 무언가를 튀기면 맛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튀겼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름에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막 달라붙어서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이 튀김입니다 이걸 딱 먹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선 그냥 보쌈을 하는 거야 기름 보따리로 보쌈을 했는데 어디단가 일단 모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만만한 게 아랫배입니다 아랫배가 자꾸 나와 피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아기를 아기 집에 딱 갖게 됐는데 그냥 엄마가 아기를 갖고서도 커피 마시는 사람이 없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나 담배까지도 피우는 사람이 다 알죠 나쁜 거 처녀 때는 아기 낳을 때는 끊으면 되지 뭐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기 집에 기름과 찌들어서 달라붙으면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까지도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또 신장에 전신에 있는 독소는 결국은 끌어다가 신장에서 또 걸러주는 곳이기 때문에 신장 사구체 실핏줄에 얘들이 달라붙으면 걸러지질 않아요 남들은 걸러주는 비율이 90%가 되는데 30%, 15%밖에 안 돼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하루에 병원 가면 4시간씩 누워서 피를 걸러야 되고 일주일에 3번은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전증이 오는 거예요 또 심장 쪽에 이런 산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었다 그러면 그 관상 동맥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오고 심근경색증이 오고 그 혈관이 여기 척추에 있는 디스크 쪽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쪽이 또 이렇게 좁아지고 막혔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물렁물렁하고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뭔가를 들을 때는 뒤로 살짝 나와주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로 싹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피가 100% 공급이 되지 못하고 3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배추에다가 물을 30%만 줘보세요 얘가 푸석푸석해지고 검은 만점도 끼게 되고 그러면서 탄력이 떨어져요 뭔가 들었는데 삐끗 나오더니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흐르는 신경을 누르면 디스크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삐져나오지는 않았다 그래도 너무 탄력이 없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돼서 얘가 달아가지고 주저앉아 협착증 이름은 수없이 다양하게 붙지만 여기 활성산소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뇌에 가서 달라붙었다 어디에 달라붙었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요 여기 뒤에 딱 달라붙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올 수도 있고 대뇌피질에 딱 붙었다 그러면 기억을 못 해요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퇴댄에서는 그거 하나하나 눈이 안 좋으냐 어디가 안 좋으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를 어떻게 하면 다 녹여내가지고 버려줄까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매번 보겠지만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오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박일학 대표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박일학 대표님은 집안 내력이 사촌까지 전부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지독한 저혈압이에요 그런데 와서 똑같이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백투에 대는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주일을 했는데 혈압이 높았던 박일학 대표님은 혈압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고 혈압이 낮았던 사모님은 혈압이 올라가서 정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너무 놀랍다고 해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를 가서 회사의 모든 직원을 두 명 세 명씩 계속 여기를 돌아가면서 보내줬어요 유급 휴가에다가 여기 입소비까지 다 대주면서 보내줬는데 여기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돈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돈 대준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쭈빛쭈빛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갖다만 오면 나이와 상관없이 큰절을 한대 이야 이렇게 좋은 데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보람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를 해주면서 이 질병들을 치료할까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뭐 난리가 좀 난 것처럼 보이죠 뭔가 좀 난리가 났죠 이 집 자 뭔지 몰라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걸레로 닦아요 수도 꼭지를 잠그는 게 1번이겠죠 그러면 유치원에서 꼭 배우지 않아도 그럴 것 같죠 누가 봐도 일단 1번은 수도 꼭집도 잠그어야지 틀어놓고서 백날 걸레로 빨아가지고 짜고 해봤자 끝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원인이 되는 부분은 잠그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막혔으니까 넘쳤을 거 아닙니까 방해까지 하루 있다가 틀어도 또 넘칠 거니까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겠죠 그런데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수도 꼭지 잠그었으니까 조금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장판지 다 그냥 녹아가지고 불어 터지기 전에 먼저 좀 방에 얼룩을 좀 씻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배수관을 뚫어서 또 틀어도 버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방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몸도 똑같을 것입니다 원리는 같으니까 첫 번째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왔어요 어디에 이상이 왔어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독소가 축적이 돼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먹고 독소가 잘 빠져나갔으면 질병이 왜 왔겠어요 어딘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냥 위장관을 뛰어넘어 다른 장기까지 무슨 독소가 흘러 넘쳐가지고 질병들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수도 꼭지를 잠그어야 되듯이 내 몸으로 뭔가 들어오는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어떤 곳으로 독소가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뭔가 먹는 것 속에 독소가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는 수도 꼭지를 잠그어야 돼요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그게 잘못된 걸로 들어오는데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먹던 음식 LA갈비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르니까 일단은 먹지 말아야 돼 탄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일단 멈춰야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과산화 지질이 돼서 여기저기 얼룩얼룩 찌들어 붙었어 그래서 그 장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지방질과 완전히 하나로 섞여 버려서 장기에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혈관에 달라붙으면 얘가 과산화 지질로 딱 달라붙으면 그다음에 혈소판도 달라붙고 그리고 칼슘까지 달라붙으면 이게 석회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무리 문질러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맥 경화증 심하게 진행된 혈관은 가위로도 안 잘라줘서 톱으로 잘라야 됩니다 수술할 때 그래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얼룩을 벗겨서 버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싱크대이에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엎어졌어요 그때는 휴지로 닦아도 닦아지겠지만 몇 년 동안 내버려 두면 얘가 찌들어 붙어가지고 아주 빼빼로 문질러도 안 닦아질 수 있어요 그때 뭔가 어떤 특수 세제를 뿌리면 싹 녹아가지고 이게 씻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 그 독소를 버려주려면 물로만 마시고 물로만 씻어줘가지고는 안 돼요 얘를 녹일 수 있는 어떤 영양소들을 먹어주면서 탄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 이 원리를 요시노르 교수가 발견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고 우리 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장기에 이 독소가 찌들어 붙어 있어도 이걸 그냥 싹 자동청소기라고 하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만 하면 알아서 싹 녹여서 이걸 그 장기에서 떨어뜨려 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핵심적인 공헌이 뭔가면 뭔가 뉴트리언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바로 배부른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밥을 안 먹었든지 적게 먹었을 때 배고파하는 스트레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지금 먹던 거 안 먹었으니까 뭔지 몰라도 이 속에 있는 오토파지가 두 번째 단계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어디가 어떻게 문제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토파지가 쓰레기들을 찌들어 붙어 있어도 녹여서 떨어뜨려 내주는 일까지 한다는 것이 오토파지학에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일단은 들어오면 지금까지 좋아하던 음식 예전에 속 좋았다 하면 저쪽 대포항 가서 한 사라씩 먹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금에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에 평생 찌들어 붙어 있는 이 기름기에 다 섞여서 장기에 붙어 있는 그 독소를 녹여서 다 청소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얼룩진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서 오토파지를 가동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파지 식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토파지 식사를 이제 하고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떨어뜨려 내주어도 결국 또 달라붙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배수관을 뚫어서 더 이상 내 몸 조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버려주는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오토파지로 각 장기에서 떨어뜨려진 이 쓰레기들을 독소들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영어로는 독소를 버려준다라고 하는 뜻인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오토파지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디톡스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주는데 간단하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이 독소 특별히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독소 속에 독소를 이제 내 몸 세포까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걸러서 버려주려면 바로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해 주는 장기는 어디예요? 간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피를 품어줘서 어떤 장기에 들어가서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몸 속에서 발생한 독소를 걸러주는 곳은 신장이에요 그럼 일단 뭔가 음식으로 들어와서 잘못 생긴 그 독소를 해독해 주기 위해서는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는데 1분에 1.9리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500ml짜리 4병씩을 걸러줍니다 간도 참 평생 일 많이 하는 거예요 1분에 그 병으로 4병씩을 걸러주는데 이때 간으로 끌고 온 그 독소들은 독소는 대부분 지용성입니다 기름보디리에 섞여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1947년도에 윌리안 박사가 이미 이 디톡스의 원리를 밝혀냈는데 1단계 해독으로 일단 기름보디리에 쌓여있는 그 독소를 기름보디리를 풀어내는 것 그게 1단계 해독이라 그랬어요 그때 사이트 크롬 450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 이 기름보디리가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만 먹고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꿀만 먹고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즙 하나 먹고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필요한 이미 1947년도에 밝혀졌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 영양소들은 밥을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넣어놓고 오토파지까지 하려고 하니까 칼로리는 좀 적게 만든 특수한 음식을 먹으면서 1단계 해독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보디리가 풀어지면서 이제 독소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드디어 수용성 독소가 됩니다 물에 녹는 독소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보디리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부시락 부시락 보따리를 풀어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디톡스하다가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때쯤 나오겠구나 하는 사실이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백취대에서는 나오자마자 얘들을 딱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독소는 몸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장기에 붙어있던 것을 1단계 해독으로 막 녹여서 떨어뜨려 내줬는데 아직 몸 밖으로 버려주는 2단계는 진행이 안 됐어요 혈관을 타고 아직 어디로 나갈까 돌아다니는데 그 독소가 뇌혈관 쪽으로 돌아다니면 머리가 아픈 명현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눈에 붙어있는 것을 뜯어내다 보면 눈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었는데 여기 걸 뜯어내다 보면 일순간 그 부분이 아플 수도 있어요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통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어진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려고 봤더니 얘들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포승줄로 묶어서라도 얘들은 버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냥 떨어뜨려 놓고 내버려 두면 도로 흡수돼서 다른 데 가서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것은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 버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포함 영양소라고 했어요 수갑을 채우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여러 가지 의미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효소로 다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포함 영양소로 이제 기름 보따리 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낸 수용성 독소 딱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뭐 질일 끌고 다닐 것까지는 없고 혈관까지만 끌어다 올려주면 돼 그럼 피를 타고 돌다가 구멍만 있으면 버려주면 되죠 땀구멍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오줌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대변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땀이 그 기간에 좀 더 나도록 해주고 또 소변도 더 잘 나가게 좀 해주고 대변도 잘 나가게 해주면서 그 독소를 버려주는 것 그걸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톡스까지 해서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주면 그것 때문에 밀려왔었던 질병은 송두리채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다 이름을 대지 못해도 이것을 제대로 하면 깨끗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봐요 작년에 저쪽 광주에서 나순희 씨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 중에서 병명이 하나 붙었는데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손발이 막 너무너무너무 차가워 수족 냉증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새파래져요 손이 아예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싹 팔아서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얼음처럼 차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진단을 받은 남의 레이노드 증후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이 병원은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낫느냐 낫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안 되겠다 발가락도 그냥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발톱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통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왔는데 디톡스를 40일을 연장했어요 한 한 달 하니까 얼음처럼 차가웠던 손가락 발가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하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금 남아서 집에 가서 또 한 달을 또 더 했대요 그리고 길게 남편이 당신 이렇게 좋아졌는데 백퇴드에다가 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 좀 보내줘야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타자를 쳐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한 페이지를 보니까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잠을 못 자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귀에서 소리 나던 이명도 완전히 사라지고 시력이 안개 낀 것처럼 보였었는데 깨끗해지고 이게 이게 치매가 왔나 그랬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얼마나 심각합니다 깨끗이 좋아졌대 무릎 관절통 때문에 처음에는 잘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달려다닌대예요 하지정맥류도 없어지고 알레르기성 꽃가루 화분증도 없어지고 치질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없어졌고 강박성 요실금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하나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오토파지가 모든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자동청소기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오토파지학에다가 디톡스학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온 걸 몸 밖으로 다 버려주면서 병원을 그렇게 오래 다녀도 치료되지 않던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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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